지금 집에 가스가 다 돼가지고 저 가스가 끊겼어요 근데 운전하는 게 죄송할게요 그리고 회전 초밥 먹으러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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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3개 있는 줄 알았어 이거는 창치고 이게 배랑 노릇 와 나왔다 이거 안 돼? 어 나갔다 오아 나왔다 레인보우 롤 같다 레인보우 롤 같다 왔다 왔다 저번에도 이렇게 왔나 아이스크림인데 아 진짜 이거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 먹먹방 이거 꼭 어디서 사봐야되요 초밥 먹고 일본마켓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권약집이라네 생란맛이 없다네 생란맛이 없다네 생란맛이 없다네 어 이거 안 튀긴거 같은데 숯이 있나봐 숯라멘이네 매실장아채 마지막을 먹을까 수국 귀엽다 살짝 꼬부가 돼 숯라멘이 같다 숯라멘이 숯라멘이 조합은 숯라멘이 숯라멘은 olarak 아이스크림 숯라멘이 숯라멘 엄청 뜨거워 더스 더스 우리 이거 썼었는데 응 샀다 잡고 있는거지? 이거는 후라우모만 있잖아 후라우모만 뭐 이렇게 다 너무 슬프해 코노미야키 위에 올라가는 녹색 이걸 찾으려 했는데 짠 얘들아 이 엄마야? 이거 엄마야? 이거 엄마야? 이거 엄마야? 이거 엄마야? 눈 색이 없네 200원이면 3,500원 내가 점핑해봐 아 그래? 내려왔는데 야경도 한번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멋있다 이 차는 그 차가 지나가고, 그 차가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마저하는 과자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뽀뽀꺼 있나 있나 좋아하는 거 있나 없는 거 같다 여기다 커네티커에서 트레드로 갔는데 거기서 묶은 과자가 있었거든요 어 있나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 그래서 여기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나는 진짜 필사적으로 참고 있다 먹고 싶은 사람 안 돼 안 돼 안 돼 아몬드가 그냥 커브되어 있는 밀크 안 돼 안 돼 안 돼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Only for this unit? Yeah, it happens sometimes I don't know what happened but It's on now Okay,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둘 둘은 더 보자 보자 Yes, yes, so 오 오 한 달 반이다 오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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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정도 5분정도 근데 이거 다 넣는거야? 냄비에 들어갈 만큼? 알렉사 나 한잔 할 때 아이 놀라 넣으면 되네 얘 얼마 안된다 오빠 오뎅매 얼마나 치먹어 가면? 난 안먹어요 오뎅 한꺼면 오뎅 먹지 말이야 그렇게 말했으니까 난 진짜 먹을거야 아 그러면 호떡 할머니 집가서 오뎅 안먹을거야? 난 호떡 먹을건데 오뎅 안먹을거에요? 안먹을거에요 호떡 먹을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안먹으면 된다 오뎅 크기면은 짜? 음 조금 짜 아 기가 막히다 내일 또 학교 퉁퉁 부어서 가겠고 미래는 없다 오늘 많이 있을 분 학교 가면 내봐 줄 사람 뭐 이리 가면 나를 반겨주는 쥐들이 있지 오빠 주세요 내일 퉁퉁 부어서 간다이 파에요 부추에요 이거 잘못 산거 아니에요? 오빠가 저거는 사람을 예스 오뎅 시클로 보세요 좀만 기다리고 파가 가요 잔댕 씨 파가 갑니다 아 가위 들고있을 때 빨리 해요 뭐 아 뭘요 한잔 말아주세요 햇짢아 어선 말아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